고속충전기 4위는 지파워 고속충전기 가장 많이 팔린 충전기로 휴대하기 좋은 크기와 무게입니다. 발열 약간 있습니다. 3위는 스카이필 고속충전기입니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하며 최대 65W 지원하여 태블릿용으로 좋습니다. 2위는 홈플래닛 듀얼 충전기입니다. 18W 듀얼로 충전 가능한 제품으로 휴대폰과 웨어러블 기기 동시 충전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 고속충전기입니다. 삼성전품으로 안정성 높은 편이고 45W로 요즘폰과 태블릿 충전용으로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